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록펠러입니다 그는 오늘날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빌 게이츠보다도 3배나 더 많은 부를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55세의 불치병에 걸려서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꾸는 한 문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스쳐 지나갈 그 문장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또다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다하면서 그의 삶의 전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자비하게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대하고 난 다음부터 나누어주는 것에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삶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교회당을 4,928개를 기부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 등 종합당 12개와 또 단과당 12개를 세웠습니다 그가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이외에도 엄청난 선행과 베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눔의 기쁨을 맛보면서 98세까지 장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한 문장이 만들어낸 극적인 삶의 변화였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삶을 전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가을에 만난 구절입니다 저는 여러모로 이 목회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또 이 시골의 오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목회의 길은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앙이 저에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짐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그만두고 신앙도 포기하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묵상으로 그때 이 복음사역자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문장을 읽는데 한 특정한 문장이 제 앞으로 쑥 다가왔습니다 다른 모든 문장들이 뒤로 가려지고 그 문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복음사역자는 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여 예수님을 높이들라 설교할 때나 참미할 때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들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오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오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 게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바리의 십자고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장이 아주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 구절이 그 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제 일생에서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높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이 복잡한 여러 가지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결한 모습 속에서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 많은 인간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제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구원을 제 마음속에 넘치도록 간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정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 감격에 그 명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에는 참으로 인간의 언어가 제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소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또 이 온 우주의 사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보이지 않은 모든 하늘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온 우주의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었습니다 All his people like heavenly people on earth and the whole universe was breathing down and watching the scene 제가 한 번은 그 뭔가 이 물건을 가위로 자르다가 잘못 벗어나가지고 손재주가 늘 없어서 고생을 하지만 벗어나가지고 그 병을 이렇게 플라스틱 병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제가 손을 탁 이렇게 자르게 들어가게 됐어요 손에 깊은 상처가 패이면서 피가 그냥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예에 대한 그 통증이 발밑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통열한 통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처도 너무 전체 몸이 그냥 격렬을 일으키는 통증을 느끼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여기 예수님의 그 연약한 손에 대못이 망치로 박혔습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발의 통증은 더하죠 그 발에 외민한 신경이 연결된 그 발에 대못이 망치로 퐁퐁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박힌 다음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쿵 하고 세울 때 온 몸으로 받아내는 손과 발이 온몸의 체중을 받아내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통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한 세 가지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통증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무엇이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 통증 가운데서 연약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용서하시는 우리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보금 23장 34절 말씀에 의하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보금 23장 35절과 마가보금 15장 19절에 의하면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뿌려 절하라고 하는 아주 정말 피조물들이 창조주의를 향하여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모욕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우편에 박힌 그 강도에게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과 같은 감계 속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옥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제 인상은 이러한 인상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웃음길하고 없는 분 또 인간의 잘못을 언제나 예민하게 바라보시면서 잘못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 아주 가혹하신 분 엄격한 분 통제하고 조정하시는 분 언제나 잣대를 가지고 완벽성이 이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점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재촉하시고 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예수 그리소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주자주 쓰러지고 자주자주 실수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잘못을 대신 지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가슴 아파 하면서 따뜻한 동정을 가지시는 분 실패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피로를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그런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제 신앙 관이 박뒤지게 됐어요 신앙을 끊임없이 표준을 향해서 재촉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의 기쁜 동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주 단호한 음숙한 명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들이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조언으로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7장 1절이 있습니다 비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던 이거 제가 아주 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독하지 않아가지고 잘 못하겠네요 비판하지 마라 죽어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얘야 비평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좋지 않아 너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제가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는 말에 위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너 참 예쁘다 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멋져 이렇게 늘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듣고 자라면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삶에 대해서 밝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대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늘 구중을 듣고 한 것마다 책망을 받고 늘 그렇게 구중을 들으면 늘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 예언이시는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 표준을 들이대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그렇게 망쳤습니다 지나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격려하지 못하고 또 칭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 제가 참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되면 그 비평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계속해서 비평의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색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자기 파멸적인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의식하지 못하면서 무식하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낮추고 파멸시킨다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파괴하는 거야 너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리학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기 성취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그의 삶의 미래를 확정한다는 것이에요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의 내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장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 자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런 비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자기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쌓이게 돼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계속해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너가 몰라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미워 보일 때 또 내 자신이 자꾸 낮아져 보이게 될 때 스스로 확신이 없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표현 다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은 이 창세기의 구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두 구절이 기둥으로 서로 평행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가 있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나옵니다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창조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그 환경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 좋은 구조로 모든 것들을 첫째 날부터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짝을 이루어서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완성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서울영화학원 교회의 역사를 한번 지금 이곳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이곳에 서울영화학원이 있었습니다 1999년 96년 12월 9일에 직원의 건축 결의를 했어요 우리 김종성 장로님과 또 장의규 장로님 몇 분은 그 첫 이것을 출발하기 위해서 저기 사택에서 저희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모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예산이 13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얼마 되고 또 학원에서 같이 합쳐서 이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예배를 97년 4월 4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29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장면들을 지금하고 어떻게 다는지를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 및 서울 학원 교회 건축 중공예배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고 1층에 그저 목공실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 당시에는 참석을 못하고 헌금까지만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 중공한 것은 제가 참석을 못했지만 이 사진을 누가 보내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찬양대의 모습 또 외국인들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누가 계신가요 김성목 장로님하고 신호철 장로님 여기 계신가요 네 김성목 엘더 엘더 신호철 또 그때 기념품을 나누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그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이 건물 하나 짓는 것에도 어떻게 됐어요 첫번부터 모여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짜고 돈을 경비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 있어요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경륜의 매 단계가 예정에 따라 완성되었다 했습니다 또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의 생에 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계획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여기 누가 보곤 24장 44절의 말씀에 의하면 또 이르치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성경 전체 모든 것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매설교마다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저 우리의 윤리를 조금 높이고 도덕적으로 조금 바르게 사는 것 하는 것 그 정도의 끝이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탄생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예언으로 가득 차있는데 그 모든 예언된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오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자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되 영혼이 떠나시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그 장중한 커튼 성소의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위로부터 갈라졌습니다 두 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사장이 그것이 제사장이 종규 번제를 드리는 시간 양을 잡아 드리는 시간 이었는데 칼을 잡아와서 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양이 도망쳐 버립니다 시대의 소망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 휘장이 갈라지고 양이 도망가는 것은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모형이 실체를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체를 만난 상징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 우리 사랑을 많이 받는 마치 손자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개가 코코라고 하는 개입니다 이 유기견에서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해서 돈을 1억을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두 딸이 있잖아요 이 두 딸이 만약에 어떤 일을 통해서 죽게 되었는데 제가 목숨을 대신해서 바친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 각각 아이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제가 유진이를 위해서도 예진이를 위해서도 정말 망설임 없이 기꺼이 제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정말 엄청나게 여러가지 속상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생명을 버릴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 얼만큼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만큼 그만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의 이 원어는 테탈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말썽장이라도 그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젖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과 나의 거룩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추석에 제 고향인 그 결뚜이라고 하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승부리가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여기 기찻길 바로 옆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번 그 추석에 가서 늘 그 성묘하는 그쪽에 우리 어머님 댁에 갔다가 어머님과 함께 갔다가 그 다음에 멀지 않은 이 결뚜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승부역까지를 걸어서 한번 철길을 따라서 걸어서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중간에 이런 터널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아주 짧아서 그냥 훤히 비춰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터널이 있고 다른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터널을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그냥 없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찍은 것입니다 터널 안에서 아주 새까맣게 칠흑같이 새까맣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앞에서 어떤 동물이 있을지 뱀이 있을지 어떤 동물이 있을지 사람이 있을지 정말 막막한 상태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사촌이랑도 이 동굴을 빠져나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다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벽을 가지고 벽을 쭉 긁으면서 벽 그 거리만큼 유지해서 통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가지면서 걸어서 갔는데 정말 칠흑같이 오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스마트폰에 빛을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거기에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를 켜니까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아 그 빛을 보고는 가니까 앞이 다 보이니까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너무 두려웠는데 환하게 빛이니까 두려움 없이 거기서 담대하게 걸어서 갔습니다 터널에서 기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중간중간에 피할 수 있는 홈이 하나씩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통과하는데 이번에는 문제없이 그걸 켜가지고 달려가지고 혹시 차가 올까 봐 달려가지고 뛰어나왔어요 끝이 보이고 딱 통과해가지고 나왔는데 앞에서 열차가 막 한 뭐 10초 15초 지나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막막하고 더 흑암이 있고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커서 어떻게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또 노후는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이럴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암흑스럽다고 할지라도 어떤 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냐고 확신있게 이 땅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안에서 성경을 보고 십자가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 행복한 삶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I conclude my words with the hope that in the light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we'll all meet God's love and be sure about salvation and be confident thank you